너무 간단한 범행 조지 하먼 콕스의 작품입니다. 번스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쫓겨 뗏목 위에 상자처럼 지어져 있는 옥상 가옥으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술병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콜드웰은 누런 타이프용지 한 묶음을 손에 들고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번스는 술병을 안고 다가가면서 희죽 웃어보였다. 그게 산막제인가? 콜드웰은 한눈으로 술병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쓴 건 자네가 보기에 어떻든가? 음 산막도 지금까지 쓴 것만큼 잘되어 있다면 대성공은 따놓은 당상일세 이 술병을 따고 술잔도 좀 갖다주지 않겠나? 좋아 함께 마시자고 이렇게 말하고 콜드웰이 부엌으로 사라지자마자 책상 옆에 서있던 번스는 행동을 개시했다. 서랍을 열고 거기에 들어있던 소구경 권총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눈이 책상 위에 쌓여있는 원고와 청구서 묶음에 멈추었다. 콜드웰이 술을 따르는 동안 번스는 느긋하게 웃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늦기 전에 계획을 세우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걸 쓰는데 나흘 걸렸어. 이렇게 말하고 콜드웰은 자리에 앉아 다시 술을 따랐다. 그의 웃음은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자네 덕이야. 내 덕이라고?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자네가 얼마나 나를 증오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는지 마거리 때문이야? 번스는 안면 근육을 억제하고 놀라고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그렇고 말고 이 얼간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다가 사실은 마거릿이 나타나기 전부터 콜드웰을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합작품이 처음으로 성공해 할리우드에서 연락이 왔을 때부터 이미 그는 콜드웰을 증오하고 있었다. 짐 콜드웰은 어수룩한 시골뜨기여서 속이기가 쉬웠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번스도 콜드웰을 참고 있었다.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번스는 항상 그의 순진함을 깔보고 그의 재능을 시기하는 한편 구성이나 기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번스라고 콜드웰에게 믿게 했다. 하지만 당시 단역 여배우였던 마거릿이 그를 차버리고 콜드웰을 받아들였을 땐 정말이지. 정신 나갔나? 번스가 말했다. 콜드웰은 낮게 코를 울리고 청구서 묶음을 집어들었다. 자네는 영리한 친구야.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 나를 속여서 무일푼이 된 건 자네라고 믿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자네는 걸핏하면 나한테 돈을 뜯어냈지. 방세도 내가 빌려줘야 했고 내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외상도 짊어졌어. 이건 퇴거 요구서야. 1일까지 집을 비워달래. 그는 손을 흔들었다. 그것을 쫓는 번스의 눈은 콜드웰이 집세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벽 널판을 댄 실내와 전화기가 놓여있는 책상 덜컹덜컹 울리는 낡아 빠진 타자기를 바라보았다. 얼마 전부터 자네는 내 험담을 하고 다녔어. 그렇지 번스? 여기서 슬쩍 저기서 슬쩍 나한테 투덜거릴만한 빚쟁이가 있는 곳만 골라서 험담을 늘어놓았지. 콜드웰이란 놈. 딱하게도 그 녀석은 이제 끝장이야. 땡잔 한 푼 얻고 글도 쓸 수 없게 됐어. 하고 자네는 머리가 좀 이상해졌군. 번스는 다시 웃는 얼굴로 분노를 숨겼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벌써 5년이나 함께 지... 그야 그렇지? 콜드웰은 청구서 묶음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다시 술잔을 들어 꿀꺽 마셨다. 그래서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을 때도 한동안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겨우 이유를 알아차렸지. 자네는 자기 돈은 어딘가에 감춰두고 내 돈을 빨아들여 나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어. 그러면 마가릿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콜드웰은 갑자기 웃음소리를 냈다. 1년 전에 내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내 자존심이나 독립심에 관해서 장황하게 말한 게 누구였지? 내가 다시 한번 내 능력을 증명할 때까지 마가릿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였지? 하하하하 자네는 정말 영리해. 내가 얼간이었던 것만큼 자네는 영리해. 난 마가릿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어. 자네와 함께 일하려고 마가릿을 내버린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야. 그는 전보 한 통을 꺼내 책상 위에 내던졌다. 번스는 이미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에이전트인 시먼스가 보낸 그 전보는 오래된 이야기를 재탕한 이런 작품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마워. 나는 지금 내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 다만 자네가 맨 먼저 읽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콜드웰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파산했어. 하지만 이 원고를 정리해서 복사하는 동안 먹고 살 정도는 남아 있지. 시먼스한테 원고를 보낼 비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자, 빨리 그걸 읽어보게. 자네가 옆에서 투덜대고 있는데 원고를 읽으라고? 번스는 일어섰다. 풋내기 같은 짓은 그만둬. 다 읽으면 다시 돌아올게. 그때 의사를 데려오도록 하지. 아무래도 자네는 편집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끝까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상을 가로지르는 동안 휘몰아치는 찬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격렬한 증오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총을 쏘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콜드웰 앞에서 연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콜드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마거릿이 실패를 경멸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콜드웰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의 작전은 시리에 빠진 콜드웰에 대한 마거릿의 기묘한 헌신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다. 읽고 번스는 3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는 천천히 총을 검사하고 계획의 세부를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사흘 전에 콜드웰이 쓰고 있는 희곡의 제1막을 읽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이런 작품이라면 콜드웰은 다시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거릿도 되찾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한테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난... 난 단 하나의 성공장만 있으면 충분해. 마거릿은 아직도 날 좋아하고 있어. 그건 분명해. 마거릿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실패를 인정하고 자살했다고 생각할 거야. 마거릿을 위해 그녀가 주연할 영화 대본을 쓴다는 공상은 번스에게는 유쾌한 것이었다. 잠시 그는 넋을 잃고 그 공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옆방에 사는 젊은 부부가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기척을 듣고는 빙긋 웃으며 침실로 갔다. 어젯밤 그가 침실에서 라디오를 켰을 때 젊은 부부 가운데 남편인 워드 씨가 뻔뻔스럽게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번스는 칸막이 벽이 얼마나 얇은가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계획의 마지막 조각 그림이 들어가야 할 곳에 딱 들어갔다. 이제 그는 전화기를 벽 바로 옆으로 이동시키고는 칸막이 벽에 귀를 대고 기다렸다. 가슴 속에서 신경이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목이 바싹 말라 있는 게 느껴졌다. 견디다 못한 그는 옆방의 젊은 부부에게 빨리해 빨리 침실로 와서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하고 호통을 치고 싶어졌다. 자제력을 유지하려고 귀를 쓰고 있는 그의 귀에 마침내 젊은 부부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그 기척을 확인한 뒤 그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자기 번호를 돌린 다음 살짝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당장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흠칫 놀랐다. 말초신경이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전화벨이 울린 다음 두 번째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그 사이에 그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번째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두 번째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수화기를 들고 벽에 몸을 찰싹 붙이고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뭐라고? 그는 일부러 갈라진 목소리를 냈다. 그만둬 짐!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 짐! 기다려! 쏘지마!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일부러 의자를 뒤엎으면서 거실을 가로질러 달렸다. 이제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자기가 더 이상 떨고 있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의식 한구석에서 느끼고 있었다. 층계로 달려가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워드 부부가 놀라서 하얘진 얼굴로 내다보는 것이 얼핏 보였다. 그들은 그가 전화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게 분명했다. 여기까지 오면 다음은 간단하다. 번스에겐 이렇다 할 살인동기가 전혀 없다. 반면에 콜드웰이 자살할 동기는 뚜렷하고 분명하다. 게다가 권총은 콜드웰의 것이고. 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요구석. 그 고리타분한 소설을 퇴짜놓은 전복까지 갖추어져 있으면. 콜드웰은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번스는 창백한 얼굴에 굳은 웃음을 띈 채 곧장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총을 꺼내 총구를 콜드웰의 가슴에 댔다. 몸에 바싹 대고 쏘았기 때문에 번스는 세차게 내리치는 듯한 반동을 느꼈다. 콜드웰의 몸이 가볍게 격렬하고 그의 눈에 놀란 빛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번스는 범행이 어이없을 만큼 간단히 끝난 것에 놀라면서 콜드웰이 앞으로 푹 고꾸라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재빨리 총을 닦았다. 번스는 축 늘어진 콜드웰의 손가락을 잡아서 총에 눌러댄 다음 총을 책상에 떨어뜨렸다. 제 심장을 쏘려고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길 테고 따라서 총을 끝까지 쥐고 있을 수는 없다. 번스는 일이 끝난 것을 알았다. 이제는 경찰을 부르고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콜드웰이 새로 쓴 각본의 사본을 파기하면 된다. 그것으로 모든 일은 끝난다.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니까요. 의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솜씨 좋은 손놀림으로 가슴에서 빼낸 총알을 탈지면 위에 올려놓았다. 자, 됐습니다. 의사는 콜드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빨리 붕대를 감았다. 총알이 당신을 실신시키긴 했지만 다행히 1cm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것 덕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에요. 콜드웰은 창백한 얼굴을 긴장시키고 셔츠의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던 청구서 묶음을 받아들고는 거기에 뚫려있는 총알 구멍을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옆에 서있던 마이어스 형사가 말했다. 덕택에 또 다른 사람도 행운을 얻은 셈이죠. 우리가 놈을 잡아도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참으로 교묘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가짜 전화는 아카데미 연기상감입니다. 여기 와서 전화가 고장난 걸 알았을 때 비로소 녀석은 함정에 빠진 걸 깨달았죠. 그런 전화가 걸려왔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테니까요. 그것으로 모든 계획은 다 틀어지고 녀석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워드 부부가 번스를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그건 고장이 아니었어요. 콜드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청구서 묶음에서 맨 위에 있는 서류를 히끔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요금 미납으로 전화를 끊는다는 전화회사의 통지서였다. 여기에 대해서 번스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청구서를 몽땅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도 다행이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콜드웰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잠시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다. 기묘한 일이지만 난 거기에 대해서도 번스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군요. 번스라는 친구한테 재능을 착취당하고 사랑하는 여인과도 불화를 겪게 됐던 불행한 콜드웰. 그런데 글쎄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이 작가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당신이 바로 딱 전화위복에 대해서 소설 속에 잘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요. 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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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